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스타 볼펌프입니다 여러분들은 축구공 뿐만 아니라 다른 공에도 적정 공기압에 맞게 공기를 넣을 수 있는 펌프를 원하실 겁니다 이에 적당한 볼펌프이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개봉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장은 매우 단순하며 뒤쪽에는 보관 방법과 적정 공기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품번호가 xa1085라고 되어 있으며 대만에서 제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펌프 위에는 공기압을 볼 수 있는 계기판이 있고 앞에는 공기주입바늘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연장 공기주입바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매치볼에 공기 넣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디다스 테스타 18과 나이키 5뎀5에 바람을 넣어 보겠는데요 매치볼이라고 해서 적정 공기압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또 매치볼과 보급형 볼과도 공기압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공에 있는 공기압을 충분히 확인하고 넣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스타 볼펌프에 대해 리뷰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동급의 가격대의 다른 스포츠 브랜드보다 계기판도 입구에서 가성비가 괜찮은 볼펌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타에서 제공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직접 매치볼의 공기주입을 위해 직접 구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볼펌프를 쓰시나요? 저랑 똑같은 것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모두 설정해 주시면 패션정보, IT정보, 그리고 토트넘 관련 소식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